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자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이 미국 옵션 만기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FMC 회의가 있으니까 이제 좀 하락이 진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며 오늘 증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줄임위한 5분 시황전이 오늘은 22년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0.9%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1.6% 하락으로 코스닥은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나스닥이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반면 코스피는 마지막에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내며 아마도 몇몇 기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올라도 우리 계좌가 푸르딩딩한 거는 바꿀 수가 없었겠죠. 오늘 짱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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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습니다. 오늘 매동도 끔찍했습니다. 개인만 9천억 매수 LG엔솔이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사는 걸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인은 이때다 하며 2,200억이나 매도하며 기관 또한 6,400억 매도 연기금 또 2,000억이나 매도하며 오늘 짱은 개인만 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는 그러한 장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또 왜 이렇게 빠졌는가 봤더니 일단 미국에서 작년 12월 주택거래 매매 건수가 나왔는데 12월 매매가 둔화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재앙될 것 이렇게 러시아랑 으르렁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시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해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오늘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무려 4%나 하락했죠. 자 이러한 뉴스들이 빠르게 해결되며 빠른 회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 100억 이상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천억이나 매도했는데 그 와중에 LG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를 100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소폭 올라가네요. 1,193.5원 미국 10년 후 국채금리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1.781 이제는 조금 쉬었다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시아증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니케이 0.9% 하락 상해조합 0.8% 하락 상생 0.47% 하락. 물론 전부 다 하락은 했지만 우리나나 코스닥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저녁 옵션 만기일인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무려 1%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장도 긴장감 가지고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SK아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레버리지, 기아, DLNC, 카카오, 크래프톤, 에코프로비엠, 디웨이텍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SK노베이션, LG생건, KB금융, SKIT, 신한지주, 베리츠화재, SK텔레콤, 크래프톤, HDC현대산업개발, KTNG, 현대건설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에 카카오펭크, 넷마블, LG화학, 제이콘텐트리, LG노텍, 카카오페이, 고려아연을 매수하네요.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K옥션 상장 예정,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실제 심사 발표, 아셈스, 그리고 나레나노텍 청량을 시작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에는 현대차가 실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네요. 콘텐츠, 방산, 우선주. 일단 콘텐츠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징어 게임2가 확정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좀비몰이 조금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박스 5% 상승, 제이콘텐트리 5% 상승, 뉴 3% 상승, 위즈빅 스튜디오 3.9% 상승.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한이 현재 미사일을 슝슝 쏴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러한 진영학적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산주 계속 올라갑니다. 빅텍 7.77% 상승, 숫자도 이쁘네요. 그리고 휴니드 4.6% 상승. 마지막 키워드는 우선주입니다. 항상 장이 이게 망조... 그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장에 망조가 끼었을 때 이런 우선주가 오르죠.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20%나 오르고, SK네트웍스 5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G 동무제철 우선주도 10% 상승, 롯데지주 5도 8% 상승으로. 오늘 장에서 우선주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절대 절대 기리분들, 급등하는 우선주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잘못 몰리면 평생 몰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DLENC에서 공세를 해서 만들었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아크로소울 포레스트 건물이 흔들렸다,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걱정이 오늘 주가가 7.7%나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L 건설도 5% 하락, DL도 4% 하락으로 전체적으로 나빴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가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카카오페이 많이 급등하네요. 6.6% 상승.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먹튀 경영진 사탐 및 주식 재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 시간에서 이제는 카카오를 또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직도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커머스 플랫폼이 오토에 뜨상상에 도착합니다. 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한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나네요. 에코프로비엠 4.6%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화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안솔루션 관련주인 드림시큐리티 4.8% 상승. 현대차 양자컴퓨터 차세대 배터리 개발 소식에 양자컴퓨터 관련주인 드림시큐리티가 오늘 좋은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매우 나빠왔습니다. 하이닉스 4.8%나 하락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진짜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 다음 주에 만나요!